안녕하세요. 신일섭의 메드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버크셔 해설의 주총, 새로운 시대의 서막, 피트 찰리먼거를 추모하며입니다. 우리 쉬는 날 버크셔 해설의 주총이 열렸는데 아무리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라이브를 볼 수 있고 하더라도 여기 한번 참석하는 게 다들 꿈이죠. 그리고 참 부럽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총에 어떤 어린이가 참석을 했는데 댓글에 웬 인신공격들이 그렇게 많은가 우리나라는 어떤 불법으로 벌면 안 되겠지만 정당하게 올라간 부자에 대해서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자신감이나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깔고 가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너무 아팠는데 버크셔 해설의 주총은 되게 어린 아이들이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즐겁게 받아주면서 작년에 그 어린 소녀가 어떤 종목 투자할지 워렌 버핏 보고 찍어달라고 했을 때 워렌 버핏이 그 소녀 보고 자신의 인생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위트 있게 넘어갔던 그러면서 전 노인분들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박수를 보내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지 참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암울한 얘기지만 이렇게 미국의 주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뒤에 배경이 있겠죠.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죠. 찰리 멍거웅이 없습니다. 대신에 숫자를 늘렸어요. 물론 이 두 분이 대단한 분이고 갑자기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부터 후계자로 일컬어졌었고 이 사업 부문 후계자로 이 두 분이 일컬어지고 있고요. 투자 부분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면에서 또 두 분이 계시죠. 테드랑 토드가. 그런데 이 분들도 젊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60대랑 70대입니다. 워낙에 지금 90대가 있으시니까 낮아 보이지만 자 이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일이 아닌데도 아이언맨이 죽으면서 딸한테 3만 만큼 사랑해 3천만큼 사랑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아이언맨이 죽을 때도 눈물이 났는데 여기는 제 할아버지도 아닌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히어로가 한 명 빠졌는데 두 명의 히어로가 들어왔지만 그 전에 히어로의 어떤 파괴력보다는 약해가지고 약한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CNBC의 유명한 베킥 킥 앵커죠. 거의 수십 년 동안 이분도 지금 너무 아름답게 늙으셨죠. 이렇게 늙기를 원하시는 여성분들 많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더욱 아름다웠죠. 예전에 10여 년 전에 워렌 버핏의 전용기에 탑승해서 워렌 버핏의 하루를 찍으시기도 했었고 꾸준히 계속 추적해서 인터뷰를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찰리 멍어가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며칠 전에 자택에서 인터뷰할 때도 저 지금 이 책에다 사인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인터뷰도 진행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며칠 후에 돌아갔을 때 CNBC에 나왔을 때 눈물을 굉장히 절제하고 계신 모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킥킥 이 앵커 분이 가지고 계신 이런 마음 그리고 또 항상 버크셔 회사에 주총해서 질문을 주고받을 때 이 질문 여러 전 세계에서 질문이 날아옵니다. 이메일로도 날아오고 그런 분들의 질문을 대신 읽어주면서 물어봐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눈물을 정말 절제하고 계신 모습이죠. 눈물이 곧 터질 것만 같은 99.9세에 돌아가신 거의 꽉 채우고 돌아가셨거든요. 99.9세에 돌아가셨던 그 아침에 CNBC에 출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크셔 회사의 주총에 또 나타나셨죠. 나중에 자서전 낼 것 같아요. 이제 그 뒤에 백킥킥은 또 나오고요. 이 소년이 물어봤습니다. 찰리와 하루 더 시간을 보내면 그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워렌 버핏이 대답을 했죠. 찰리 형과는 특별한 게 없었다. 수십 년 동안 뭐 그가 거짓말을 나한테 한 번이라도 한 적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반반 있죠. 친한 사람들끼리 있잖아요. 자기 의견으로 끌어땡기기 위해서 약간 반의 거짓을 섞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술자리를 하는데 내가 소주를 먹고 싶어서 친구는 맥주만 먹는데 온갖 어떤 뭐 약간 구슬리면서 소주를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것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찰리 형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특별한 거 없었고 그냥 같이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그냥 그런 거를 그냥 평상시대로 하고 싶다. 하지만 그게 하루만이라면 싫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생에서 찰리 형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자주 만나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왜냐.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모르는 얘기에도 신경 쓰지 말랍니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 자주 만날 사람을 찾았다면 자주 만나는 거에서 뭐라고 왈가알부하는 다른 사람의 얘기는 전혀 쓸데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 어린이의 질문에 이렇게 아주 정성들여 얘기를 해줬고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우리나라 주총에서 봐야 될 문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맨날 문 닫고 도망가고 그렇죠. 회사가 망했는데 CEO는 숨고 제발 이런 것들은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뻥튀기 시켜가지고 상장시켜놓고 개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다 도망가는 제발 이런 뉴스는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찰림한 거를 추모하면서 했던 그런 부분이고 워낙에 지금 이번에 내년에 만약에 같이 참석한다면 100세에 참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추모의 분위기가 강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다른 질문에서도 계속 찰리영은 어떻게 얘기했었는데 찰리영은 어떻게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두 가지 큰 거 나왔거든요. 역시 나왔습니다. 먼저 이거를 나왔죠. 이 뭐 연례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해줬던 노년의 여성분도 나중에 일어나게 한 다음에 기립박수를 하는 장면도 있어요. 뭐 한 3, 4시간짜리를 나중에 라이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버크셔 해설웨이의 큰 사업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버크셔 해설웨이라는 회사는 보험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아까 전에 그 저기 그렉 옆에 그렉이 60대고 옆에 이제 인도에서 공부를 하신 인도계 70대 후계자가 나오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보험 전문 담당입니다. 그리고 비보험 담당이 그렉이고요. 두 부분을 이끌어가는 후계자로 지금 낙점이 된 상태고 이사회에 둘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험 쪽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고요. 이 토탈 보험에서 나오는 금액 자체가 가장 크죠. 그다음에 BNSF. 이건 사실 워렌 버핏의 후계자로 일컬어지는 비레크몬도 비슷한 건데 철도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철도는 한물간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워렌 버핏이나 베이비 버핏이라고 그러는 비레크몬도 둘 다 철도주에 투자를 했어요. 너무 안정적이라 이거죠. 물론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우리나라는 작기 때문에 철도주를 같이 우리나라의 철도주를 얘기하는 것은 참 너무 저희가 다르죠. 배경이 다른데 어쨌든 미국에서 혹은 호주 영국 이런 데서 철도주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크셔 회사의 에너지 이게 바로 아까 그렉 그렉이 원래 에너지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워렌 버핏의 친구가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 회사를 사버렸습니다. 그 에너지 회사 사서 이름이 버크셔 회사의 에너지로 바뀌었고 이 회사의 부회장을 맡고 있던 그렉의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후계자로 낙점이 된 것이고요. 보험 부분에 그다음에 비보험 부분에 한 명씩 둘이 투톱지자로 끌고 가고자 지금 찰리먼과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두 명을 앉혀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비즈니스들 있죠. 여기 아까 전에 화면에 보면 나오겠지만 워렌 버핏 앞에 시즈캔디가 항상 깔려있죠. 시즈캔디가 깔려있고 그 두 명한테도 앞에 다 깔아놨어요. 원래 워렌 버핏은 가장 좋아하는 게 피넛브리트리라는 그건데 완전 땅콩 이 다 썩는 거예요. 근데 뒤에 코카콜라도 있고 근데 뭐 보시면은 93세 막 99세까지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살면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 그냥 막 그런 거 사람들 패스트푸드 빅맥 아침마다 먹고 아시죠? 빅맥 그 단돈 얼마짜리 먹고 그 다음에 맨날 시즈캔디 씹고 저거 먹고 시즈캔디 시즈캔디 통이죠. 근데 이 제일 좋아하는 피넛브리트는 이 그렉 앞에다 놔뒀어요. 이게 조금씩 그 중간에 먹는지 바뀌어요. 중간에 먹는지 바뀝니다. 아 여기 저쪽에 있네. 여기 뒤쪽에 코카콜라 있어요. 살짝 지금 가려져 있죠. 여기 코카콜라 캔 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맛이 이 그렉 부회장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세 명 화면 다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그런 네 가지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네 가지로 보험 철도 버크셔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식품회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 지금 구성되어 왜냐하면 시즈캔디라든가 이런 건 지분을 지분을 소유한 게 아니라 아예 인수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냥 대어리킨이라는 우리 무중력 아이스크림이라고 거꾸로 들어도 안 떨어지는 옛날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거꾸로 들었는데 확 털어가지고 떨어뜨리는 장면이 있어요. 빌게이츠랑 가서 대어리킨 1일 알바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있는데 여기서 대어리킨 이라던가 직접 인수한 아니면 지분을 투자한 코카콜라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은 모두 사업으로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거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딱 보면 영업이익이 2019년에서 2020년 코로나 때 들어가면서만 작아졌지 그 다음부터 보시면 그냥 가공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버크셔 해서의 주주분들이 아무리 마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기분이 좋다고 좋지만 않을 거 아니에요. 항상 이런 것들을 펴서 초반에 보여주고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킥킥의 질문이 들어가죠. 백킥킥의 질문이라고 한 거는 왜 그러냐면 어떤 질문을 미리 받아놓기는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질문을 던질지 워렌버핏한테 미리 주질 않아요. 그냥 백킥킥 마음대로 랜덤으로 꽂아요. 워렌버핏은 거기서 즉답을 하는 겁니다. 짜여진 각본화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거잖아요. 지금 애플이 애플이 버크셔 회사의 포트폴리오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가이코란 회사라든가 데어리킨이라든가 시즈캔닌 아예 인수해서 버크셔 회사의 자회사가 된 것이고요. 애플은 지금 투자한 것 중에서 지분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50%가 넘고 있었죠. 포트폴리오 상에서. 그런데 이제 2016년에 첫 투자를 했는데 그럼 이 애플을 계속 두 분기 연속 한 게 혹시 애플에 대한 어떤 투자의 변화가 있는가라고 물어봤거든요. 버크셔의 최대 보유주인 애플 주식 1억 1500만 주를 추가로 매각했다는 소식이 바로 나와서 이거 먼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백기킥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실 이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났어요. 뒤에 보시면 워렌버핏의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부연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여기 뒤에 또 있죠. 사업의 경제성이나 투자로서의 매력이 변했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랬어요. 그때 워렌버핏이 이걸 두관식이라고 하죠. 이 결론을 딱 얘기하고 합니다. 어?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다음에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 자세히 나오네요. 시즈캔디. 이거 제일 좋아하는 맛은 그 그렉 앞에 있어요. 피넛 브리트. 뒤로 넘어가시면 우리는 항상 모든 주식을 사업체로 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거 한 거예요. 데어리퀸, 코카콜라, 아메리칸 이스프레스 모두 다 사업으로 보고 투자를 했다. 그리고 자기가 읽은 책을 얘기합니다. 링컨의 지적 투자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시장을 비즈니스의 일부로 여겨라.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로 본다. 이걸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비즈니스인 코카콜라를 소유하고 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소유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더 훌륭한 비즈니스인 애플을 소유하고 있다. 자, 여기서 벌써 아까 전에 아니요. 처음에 아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부연 설명 딱 하면 우리 지금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그거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애플에서 발을 빼는 게 아닌가 그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죠. 왜냐하면 애플을 더 훌륭한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했고 아까 백기킥의 질문에 바로 아니요. 라고 두 가지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세금에 대한 문제라고 표현을 했고요. 애플에 대한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흐트러뜨린 건 아니다. 라고 지금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이슈가 됐던 질문이죠.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자주 나와요. 뭐냐면 질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워렌 버핏이나 찰리먼거의 대답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질문이 나왔는데 앨런 머스크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쪽은 아예 몰라. 그쪽은 아예 바보야. 그래서 그건 앨런 머스크나 하는 일이지 우리는 아예 결이 달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얘기가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 테슬람이라고 하죠. 물론 그게 좀 단어의 뉘앙스가 좋지 않지만 테슬라를 굉장히 응원하시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여기서 더 상상의 나라를 핀 거예요. 야, 워렌 버핏이 테슬라에 투자하겠네. 이렇게까지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중국 가서도 협상을 해서 중국에 들여간다 해서 급등하기도 했었잖아요. 만약에 자율주행이 전격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면 자동차 사교율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 정도의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헬스웨이라는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데가 보험 부분이에요. 물론 재보험이 많아요. 예를 들어 미국의 허리케인이 막아서 태풍이 집을 다 부숴버렸다. 근데 그 막대한 돈을 희생자, 피해자한테 다 돌려줄 보험사의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리안리 같은 그런 재보험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허리케인이 불었을 때 좋은 능력을 발휘했던 게 그 인도계 후계 CEO입니다. 부회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만약에 가이코라는 게 자동차 보험회사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사고율이 반으로 줄어들면 자동차 보험료가 떨어져서 너네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완전히 극단적인 경우에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그렇다. 여기 이런 거죠. 미국에서 그 넓은 땅덩어리에 미국에서 사고가 단 세 건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타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넘깁니다. 마이크를. 왜 넘기죠? 아까 전에 보험 부분을 이끌고 있던 후계자로 이끌어지던 70대의 그 부회장. 그분이 보험에서 더 잔뼈가 굵은 분이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평가했냐면 찰리 멍어가 살아있을 때 버크셔 회사의 주총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내가 버크셔 회사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 게 어딘가. 사람들은 다 코카콜라예요? 저 아메리카씔스프레스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찰리 멍어가 이랬습니다. 이분을 보험 분야에서 버크셔 회사에 데려오는데 헤드헌터에게 준 수수료. 그게 나의 인생에 최대의 투자라고 했어요. 그만큼 보험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일로머스크의 자율주행이 정말로 다 자리를 잡는다. 우리도 바라는 분 계시죠? 아침 뉴스마다 맨날 무슨 초등학생을 치워 죽였네. 사람들이 술 취하고 음주운전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음주운전을 할 거면 자율주행 시스템에 맡겨라. 사고가 훨씬 낮아진다. 이러고 있는데 자인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난다는 거죠. 전기차 자율주행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쟤 바보다. 중간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생기면 자율주행 사고는 더 큰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서 지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고 건수가 줄어난다고 하더라도 한 건수당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고 건수 곱하기 비용 그 부분을 따져서 생각해봐야 된다. 물론 워렌 버핏의 지금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 테슬라 이런 능력은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나 찰리메원도 그 이전에 계속 달라라나 화성을 간다고 생각하고 그 능력을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적대시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가이코라는 회사로부터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버크셔 회사회의의 수장들로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은 너무 큰 우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하는 이 두 가지 커다란 질문들이 있죠. 애플 지분을 왜 처분했는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자율주행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가이코에 혹은 버크셔 회사회의 수익에 문제는 없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답변은 다 나왔고요. 그래서 버크셔 회사회의가 실적이 항상 좋은 거를 보여주는데 주가도 항상 좋으니 이러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베키킥이 맨날 질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어디 저 멀리 무슨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버크셔 회사회의 B 주주분이 질문을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주분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지금 역사상 신고가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버크셔 회사회의 B가 A가 너무 비싸니까 A, B를 사기 쉽게 이것도 사실 400달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A는 아예 손을 못 대니까요. 물론 소수점으로 사면 되긴 하는데 B를 지금 산 주주분들이 많아요. 일반 주주분들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지금 400달러 넘었거든요. 기분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S&P 500이죠. 지금 사실 워렌 버핏도 그리고 워렌 버핏의 아까 지금 사업의 후계자 두 분이 나와서 질문 답변을 하셨는데 투자의 후계자도 두 명이 있거든요. 연령대가 사업 후계자 두 명보다는 좀 낮긴 해요. 그런데 그 두 분도 물론 워렌 버핏만큼 천리명 것만큼 살아야지 평가가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S&P 500의 수익률을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차라리 그냥 증권계좌도 트지 말고 증권계좌 터야죠. 증권계좌 트는데 보지도 말고 S&P 500 그냥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여생을 즐기라 이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거든요. S&P 500이 역사상 신고가고 다운은 지금 전고점이 2022년 4월달 64달러에 지금 못 미치는 57달러 수준에 있고요. 나스닥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지만 2021년 11월달에 69가 최고입니다. 61이 지금 수준이고요. 그래서 S&P 500만 지금 고점을 넘겨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P 500과 버크셔 해사웨이 비의 주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주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런 어떤 찰리먼거를 추모하면서도 아주 암울한 분위기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지금 아까 그 장면이 안 나왔는데 하나가 빠졌네요. 아까 워렌 버핏이 일부로 그 옆에 그렉한테 질문을 넘길 때 찰리 이랬습니다. 순간 너무 나이가 들어서 치매 아닌가 했는데 일부로 내가 듣고 싶어서 했다고 해서 그렉 부사장이 박수까지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내년도에는 안 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죠. 아직 시간이 좀 있나요? 워렌 버핏이 항상 매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이 의견을 어필을 한 다음에 찰리 형은 어때요? 찰리 형?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렉 부사장한테 찰리 이렇게 넘깁니다. 근데 그렉 부사장이 웃는 거죠. 찰리 난 정말 이러려다가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했다. 했더니 여기서 박수를 칩니다.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년에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2년 연속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내년에는 안 할 거고 이제 다시 안 할 거니까 제가 혹은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찰리 먼거를 기리면서 워렌 버핏처럼 한번 질문을 넘기는 거로 불러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워렌 버핏 성대모사는 잘 못하겠습니다. 찰리 진미 버핏이 센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